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성입니다 오늘은 RG 트랜스암 라이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더불호 수채와 오라이저, 지엔소드2 두자루와 지엔실드 각 두개 등 일반판과 구성이 동일합니다 RG 더불호 라이저에 관한 심층 리뷰는 성난의 느낌표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소채를 살펴볼게요 클리어 제품이라 네고 프레임이 훤히 드러나는 모습이 신비하기까지 하네요 한정판이 괜히 한정판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RG는 RG 특유의 고유 테트론 실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클리어 킷의 장점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붙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테트론 실은 다른 킷에 붙여줘야겠어요 유리같이 투명한 플라스틱이라니 정말 특별해 보이는 한정판 킷입니다 특히 트랜스한 모드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드네요 반다이는 메카닉 디자이너한테 정말 상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판과는 달리 내부 프레임이 드러나니까 한층 더 메카니컬한 느낌입니다 색상도 부분부분 짙은 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일반판과 나란히 세워두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라이저 소체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라이저 역시 트랜장 모드 클리어 컬러로 내부가 허니 드러납니다 색상도 더불어 수치와 마찬가지로 균형있는 색감을 자랑하네요 내부가 허니 드러나니 정말 신기하고 예쁩니다 이건 정말 추천 안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클리어킷을 구입해서 조립해보세요 이건 정말 직접 보셔야 하는 느낌이 확 올 것 같습니다 화면산으로는 이 영롱함이 다 잘해지지가 않네요 무장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속이 다 비춰져서 그런지 정말 깨끗한 느낌입니다 소소한 색분할도 잊지 않고 해줘서 눈이 정말 즐겁네요 속이 미쳐지니 보는 맛이 좋습니다 킷의 무장과 구성품 등은 모두 일반판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인실드 역시 트랜장 컬러의 색분할과 내부가 비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정말 반다이의 기술력은 대단한 것 같네요 일반판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반판 RG 더불호 수치와 오라이저입니다 일단 일반판과 똑같이 세팅을 좀 해야겠네요 똑같은 자세, 똑같은 포즈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상대적으로 클리어 버전이 더 부각되네요 오라이저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먹선과 전용 데칼링을 마친 일반판과 가조림만 마친 클리어판입니다 한정판의 경우 내부가 비치는 효과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네요 물론 일반판의 먹선과 데칼링을 마친 모습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멋이 있겠지만 클리어의 화려함은 정말 넘사벽이네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와 이러니까 한정판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호 수치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일반판 더불호와 한정판 더불호입니다 딱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래도 얼굴은 일반판이 낫다 입니다 클리어 부품의 투명함은 좋지만 그로 인해 얼굴의 외형이 잘 저렬하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잘생긴 더불호의 얼굴이 덜 부각돼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클리어의 메카닉적인 분위기와 잘 정돈된 일반판의 모습이네요 하지만 클리어킷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있으시긴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엔 클리어가 아주 예쁘네요 그렇다고 일반판이 안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한 분들입니다 한정은 한정대로 일반은 일반대로의 멋스러움이 있는 거니까요 소체의 가동률을 한번 갓날하게 살펴볼게요 지엔소드3는 그대로 정착한 채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판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연한가요? 목구문의 관절이나 어깨, 허리, 다리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만 외장이 클리어 부품들이기에 움직일 때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강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서 움직이시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일반판을 리뷰했을 때도 느꼈었지만 관절이 정말 좋아요 다리도 시원시원한 가동률을 자랑합니다 등급을 가리지 않고 더불어가 다리 가동률은 무장된 킷이니까요 좋은 관절은 좋은 포징의 절대적인 요소니까요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좋아하는 킷 위주로 관람을 수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동률이 좋은 킷 위주로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를 오래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변신 합체면 그것부터 어쨌든 더불어는 훌륭한 관절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좋은 킷입니다 가동률이 좋아 액션베이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수많은 포징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더불어 라이저로 합체를 해볼게요 변신 합체를 좋아해서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먼저 오라이저의 양쪽 날개를 다 탈착시킵니다 탈착시킬 때는 위쪽으로 올려주면 슬라이드식으로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오라이저의 양쪽 끝부분을 바깥으로 살살 당겨주세요 뿌리 부분을 기준으로 밑으로 가지런히 내려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변신 시킨 오라이저를 더불어 서체의 등에다 장착합니다 탈부착하기 편해서 좋아요 양쪽 날개 부분은 가운데 프레임 측의 조인트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RG 특유의 변신 시스템입니다 MZ는 따로 추가 조인트 파츠가 필요하고 피지도 고정성이 훌륭하진 않아요 그리고 RG 역시 고정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탈부착에 편의성이 좋은 장점이 있어요 따로 준비해야 되는 추가 파츠도 없으니 간편합니다 이렇게 또 오라이저 모드까지 재현해봤습니다 일반판과 한정판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RG 트랜스 암브라이저 클리어 컬러와 일반판을 알아봤습니다 한정판과 일반판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클리어의 특성이 확실히 드러난 한정판과 기준이 되는 일반판 두 킨 모두 각기 가지고 있는 장르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주도 정말 즐겁게 건프라 취미생활 했네요 멋진 킷을 선물해주신 놀이티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